MBC가 만난 사람입니다. 자원봉사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자원봉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매년 가장 열심히 자원봉사에 나선 공무원을 찾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올해 울산시 공무원 자원봉사 왕에 선발된 배은하 주무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봉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청 버스 택시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업무랑 워크샵,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 행사, 교통 지역,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올해 자원봉사 왕에 선발이 되셨는데 올해 어떤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성김과 나눔의 집에서 독고노인들과 저소득 세대에게 도리와 배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백정희 실버타운과 도설천에서 음악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음악 봉사활동하고 같이 놀아준 거랑 시설 청소하고 주방 보좌한 일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품 정리를 하면, 물품 정리를 또 하고 독고노인들에게 물품 배달, 필요한 물건 배달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동기가 있을까요? 96년도에 제가 구에서 시로 발령을 받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에 있는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고 싶어서 동아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것 같고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더 보람을 느끼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동료에게 봉을 돌리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욕봉사한 건데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랑 목욕탕을 정해놓고 월 1 내지 2회를 목욕봉사를 가서 할머니들을 씻어두고 그러면서 할머니들과 부딪히면서 정을 느꼈고요. 덕화나눔토라는 지체장애 시설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인데 거기 있어도 애들이랑 소풍 가고 음식 만들고 산책도 하고 같이 밖에서 수영도 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제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정말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올해 울산시 공무원 자원봉사왕에 선발된 배은하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